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라일란트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26262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 전자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규격입니다. 이로써 LG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전자제어 장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전력관리 반도체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